뱅뱅 헌능왕 첫 번째는 환웅이 두 번째는 허니 세 번째는 이동 네 번째는 서호 다섯 번째는 레이븐 마지막은 시온이 원우스 키슬로 놀러올래? 뱅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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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기다려봐 카리스마 있는 왼쪽으로 보여줄게 하나 둘 셋 반대로 애교 있는 오른쪽 하나 둘 셋 열심히 준비를 해봤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귀여운 귀여운 내가 있을 줄이야 쪼꼬봉이 쪼꼬봉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불러볼게 들어봐봐 쪼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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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이는 너무 귀여워 쪼꼬봉 쪼꼬봉 웅이는 행덕이를 사랑해요 쪼쪼쪼 으악 으응 으응 어떡해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 앞으로도 응원해줘 안녕 안녕 다가오 안녕 뱉덕 커특이덕 입덕왕국 일단 우리 입덕왕국에는 입덕왕국에는 입덕킹 건의가 있고 또 이렇게 깨끗한 창문을 열면 보라니도 지나다니고 이렇게 토끼도 지나다니고 또 우리 입덕왕국에는 최고급 노래방과 또 놀이공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놀이공원에 가면 이렇게 하트풍선도 줘 어때 놀러오고 싶지? 입덕해서 건희의 입덕왕국으로 놀러와 쇄골? 꽤 깊은 쇄골을 가지고 있어 동전? 안 싸와봐서 모르겠어 너 혹시 돈 있어? 500원씩 쌓아볼게 아직 쉽지? 벌써 무려 10개야 자 도대체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아, 본이야. 4에서 5, 6, 7, 8. 하나, 둘, 셋, 넷. 내가 좀 잘 쌓는 것 같아. 아, 그럴 것 같은데. 100개 쌓겠는데? 아! 예수. 무너져, 무너져. 75개, 이제 80개 갑니다. 안 돼! 나 이렇게 많은 동전 처음 봐. 진짜 대박이다. 진짜 많이 들어갔다. 그냥 남아있어. 우와, 대단하다. 괜찮아요? 고마웠어, 안녕. 안녕? 어, 뭐야. 이도가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은? 뭐가 있을까? 심미. 그래, 이거야. 조심히. 이도가 원하다면 내가 좀 불리할 것 같지만 해 볼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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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먼저 하세요. 아, 먼저 하세요? 오케이. skins.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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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같애 행도하 네가 이겼어 내가 이겼다고 너의 엥도하 안녕 안녕 행덕아 아 들려줄 수 있지 우리 행덕이 또 이제 내가 한번 당 충전을 해줄게 잘 들어봐 아 어우 좋지 아 우선 내가 반지부터 뺄게 와 얼마나 제대로 하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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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도토리가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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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행덕이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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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이건 요괴야 행덕아 지친 거 아니지 마지막 다음에 안 오는거 안녕 다음에 또 와 안녕 안녕 아유 고마워 나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 갈 거야? 그러면 나는 만족한다 내가 항상 행동이 좋아하는 이번엔 귀여운 시원이와 아련한 시원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볼께요 아련한 시원이버그 아? 맞아 아, 어 오, 정말 많은 것을 준비했구나 행덕이가 펄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네 다 펄이야 자 시원이랑 취향이 비슷하네 맞아, 내가 또 펄 있는 걸 좋아하거든 근데 우리 컨셉상 펄 있는 화장을 하기엔 좀 드물어 마음껏 펼쳐봐 되게 어렵다 브로트 칠해볼까? 행덕이는 연지곤질 좋아해 아니야 다 완성이 된 것 같아 눈썹, 눈썹 어딨어? 오오 완성된다 다 했어 짠 어떤 것 같아? 행덕이 방금 찍어도 되겠어 그러면 다음에도 꼭 다시 원어스 보러 와야 돼, 알겠지? 약속 고마워 조심히 가고 아프지 말고 안녕 조심히 가는가 봐 안녕 다음에 또 봐 안녕 조심히 들어가라 너무 와야 돼 너무 와야 돼 밥 먹어 봐 널 생각하며 쉽게 쓰여진 노래 네 널 생각하며 쉽게 쓰여진 노래 널 생각하며 쉽게 쓰여진 노래 널 생각하며 쓰여진 노래 널 생각하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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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여진 노래 안녕! 안녕!